자유조선 국민통일방송은 남북한 인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조선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영원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조선인민들의 알권리 징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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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갑이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청춘통일 세계 최대 인텔트 동영상 사이트 유튜버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홀로 개거리에 앉아 잔돈을 구걸하는 나이 많은 시각장애 도지를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죠 노인의 옆에는 동영상과 함께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골판지가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을 오가지만 대부분 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동전을 던지고 갈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절에